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나무조각을 활용한 오감 더하기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. 이달 21일 관내 거주하는 유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동물 열쇠거리를 만들 수 있는 목공놀이를 진행합니다. 센터는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 유아들의 집중력 향상, 성취감 고취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김희정 센터장은 열쇠거리 만들기를 통해 가족 간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